제가 506동 중성시대라고 타이틀을 재미있는데 제가 50대 중반에 이룸 플러스 비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만났을 때는 제가 종합병원 환자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중증 환자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강의 보호 꼭 성공 전략이라고 어떻게 해서 50대 중반에 종증 환자를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가지 우유곡절이 있습니다 저는 복을 받아서 화로 바뀌고 화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임법으로 하면 사치연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1998년 11월 28일날 제가 박사님을 평소에도 전혀 몰랐고 듣지도 못했고 그러는데 남편의 청청병원 같은 위장 위암으로 인해서 6개월의 시안부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저희 남편이 너무나 건강했기 때문에 청청병원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생활, 가정생활에 한 번도 아프다는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석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생활 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다 했는데 아주 건강하다고 모두가 부러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위암 선고받을 때까지 저는 중증 환자로 살았어요 우리 남편의 월급 3분의 1이 저 병원비로 썩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얼굴에는 기미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중간에 벌써 태행성관절염, 연화염고증, 골다공증 3가지가 다 왔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아실 건데 저는 박사님 병원에 처음 소개를 받아서 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같은 병실에 이분이 있던 시청위에 근무하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위암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보다 두 달 먼저 퇴원을 하셔가지고 친구분이 서울대학교 다니실 때 황성주 박사님하고 CCC 출신이래요 같이 성교 공사하면서 같이 했는데 선후배 관계인데 친구를 데리고 퇴원해서 3일 뒤에 논현동에 있는 사랑의 클리닉 병원에 모시고 갔답니다 병원 문을 닫아놓은 거 그 멋진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가 병원 문을 닫는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박사님한테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에게 항암치료 받으러 왔을 때 제가 그분이 너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원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처럼 황성주 박사님 병원에 가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퇴원하고 나서는 우리가 간호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그럴 거예요 병원에 이분이 있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집에 나오면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이 빠집니다 저 여시도 그런 아픈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희소식인 거예요 이렇게 암화로몬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약을 해 줬어요 병원에다가 그래서 제가 11일 28일 날에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무정포 시절이었는데 계속 드시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 할 거니까 부산에 무정포로 하나 계약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김에 해야 되겠다 해갖고 무정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제품을 그거를 계약하고 구입을 해서 했는데 먹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6개월 시 한 번데 딱 박사님 병원에 오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치료 중에 더 이상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식을 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6개월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재수씨가 지금은 아니시지만 그때 생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때 저보고 남편을 보고 저를 보다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누가 환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신체가 뒤개쳐 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해도 그러는데 제가 환자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 이장병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같이 드시려면 계약을 잘하셨네요 지정계약을 잘하셨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지정계약을 했는데 제가 1년 가까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드시고 뭐 이렇게 회복이 되나 하면 자신 있게 하던데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확실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주위에 많은 아마누분들이 왜 그렇게 건강한 지인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놀라면서 주위에 아마누분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평소에 어떤 그런 진통이 있었냐면 이런 것 때문에 안부 잘 또 만나서 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저는 황생주 박사님 저희가 소개를 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 거기 가야만이 먹을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면역제품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몇 명을 했냐면 18명을 병원에 보냈어요 남편 보내고 나면 18명을 보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암 저기 그거 전국적으로 여의로 육살빌딩에서도 그 했잖아요 암 환우분들 모시고 예 그때 대구에 수성강암호텔한테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암 환우분을 이렇게 병원에 많이 소개했는가 그런데 저는 그때 사업하려고 소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병원이 있다는 걸 소개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사에서 그분들한테 식품을 가는데 소개해준 사람한테 가서 사라는 거예요 제가 떠밀려서 지점을 한 거예요 환자들이 너무 소문을 해갖고 갈라하는데 누가 소개했느냐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밀려서 지점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1999년 9월 25일날에 이롱이라는 사명으로 인간을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저는 이 이롱이라는 사명을 받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사업할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회사 시스템 조건에 의해서 지점에서 지사 지구 사업단 성격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2018년 7월달에 이롱플러스 내평가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롱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환자에서 딱 했죠 환자에서 반건강 완전건강 제2의 인생을 지금 멋지게 살고 있는 네 제 소개를 여기서 이제 의사를 정중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50대 중간에 정중하자로 만나가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는 드레닝즈 그룹의 미라클 라인 프렌드리더 이태남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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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과 회사소개는 제가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소개하시는 분들이 또 추천하시는 분들이 아마 소개를 했을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문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박사님을 만나왔을 때 제가 모여서 그 겠냐? 이때 슬프 욕복을 했을 때 제가 남편 제가 조사를 하거든요. 배워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는 98년도에 박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박사님을 만났는데 1년 전에 의사가 생식 대종화로 박사님이 꿈을 꾸고 선풍을 하셨구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나 참 가슴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을 먹으면 암이 안 걸립니다. 정말 의사가 현대의 의학의 의사가 병원만 해도 얼마나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사실 건데요.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제 발을 안 하게 하느냐. 그게 신경 쓰는 현대의 의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하면서부터 생각하면서 제가 늘 감사한 게 제가 박사님의 꿈과 비전을 저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관우 분들을 많이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정보를 제가 해야 되겠다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플러스를 만나면 건강해진다. 이게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꿈이고 비전인데 제가 모델이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모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론 플러스를 만나면 저처럼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이론 플러스를 만나서 생명과학 연구원에 가서 생명과학 연구원 공장과 견학을 하면서 제가 또다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 저는 감동을 잘 받는데 여기 가서 또 더 감동을 받아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빨리 교육해서 아는 지인들한테 이 회사를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열정이 막 솟구쳐오는 거 있잖아. 저 안에도 내 안에도 잔든 거인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 알람줄 쳐 놨는데 이런 회사 이런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토그미 마을에 갔는데요. 그 유기농법으로 제외하는데 오기농법으로 갔는데 또 거기가 저거는 제가 감동을 딱 불러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런 먹거리로 우리 생식을 만드는구나. 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더 확실하게 들었고요. 그 다음 제가 얘기를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스포츠님들하고 많이 들을 건데 우리 회사의 원료들이 특허받은 특허의 본론을 보세요. 제품 하나하나 원료 하나의 특허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로우면 명품이라고 말하지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제가 한 가지 저는 남자들은 6개월 동안 그 하면서 한 번도 돈에 비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보지 않았어요.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썼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북한산 상황버스 쓸 1kg에 200만을 주고 샀어요. 살려볼게요. 우리가 그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봤고요.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도 하나 샀어요. 그런데 드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얘기 한번 보세요. 위암도 위암 저는 저 정도 정도 6개월인데도 저렇게 돈을 많이 더 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우리가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재발 방지 그리고 우리는 예방 예방 차원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팠던 것은 이때 이때 제가 몸에 신호가 왔습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송별식이 있었어요. 그날의 송별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집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미리 사전에 손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날에 먹었던 음식 생선회가 저희 미국에 계시는 형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원인을 모르고 평생을 항상 위경연이 일어나고 저는 차트가 이 정도입니다. 부산 시내 유명한 병원 안 가고 있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린데 그러니까 너무나 세월을 병원만 가 남편 월급의 3분의 1을 갖췄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주름이 아예 주름 커텐 주름처럼 잡혀가 있습니다. 여기 볼기가 왜냐하면 이걸 왜 이걸 보여 드리느냐 하면요 이때 남편이 마지막 사진이었고 저하고 결혼 25주년 기념 때 제가 강원도 킹시티 호텔에 이랜드에서 처음으로 인수해갖고 기념으로 저희 딸이 신청해 줬는데 제가 차에서 내려서 호텔까지는 못 갔어요. 연화영양조태행성관절 고울다공증이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차에다가 타고 앉았는 데다가 걷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쪽에서 왜 이래 캠프파이어 하고 케익을 준비해 놓고 했는데 주인공이 안 나타나니까 호텔 직원들이 막 바깥에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얻고 들어갔거든요. 얻고 들어가서 저에다가 이제 안 사는데 호텔 직원이 그래도 딸이 아프다고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호텔 직원이 찍어준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얼굴에 저렇게 주름이 많이 졌지만 이것도 없었으면 남편이 마지막 사진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몸이 아깝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감동을 잘 받는데 있죠. 저는 이렇게 박사님의 신문을 20년도부터 박사님이 메스콤에서 나오는 자료는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 사장님도 그때 우리 사무실에 왔잖아요. 와서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저는 스크립을 다 해놨는데요. 제목만 봐도 저는 제품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200%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 자 타이틀만 보세요.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대한민국 퍼스드 브랜드 대상에 참 뭐 때문에 퍼스드 브랜드 대상에 되었느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예. 생식이에요. 암, 억제, 면역기능 조절한 천 년입니다. 이게 우리 회사에서 낸 신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래서 우리가 퍼스드 브랜드 대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문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스크랩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이런방송국 생식.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사실은 이 옷이 이 색깔이 아닌데 저 짙은 수박색이고 조금 짙은 그린색인데 우리 생식을 드러내려고 그런지 사진이 이렇게 색깔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20년부터 모아놓은 스크랩입니다. 박사님의 기사 내용입니다. 스크랩이 지금 여기에 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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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개를 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생식도 제가 대리중 계약하고 나중에 건강 배가 한 권씩 대리중 계약하고 한 권씩 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책을 보면 우리 사무실을 어제도 내가 보여줬는데 완전히 두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보려고 하면 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긴 게 이걸 전부 다 다 개통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우리가 사무실에 전화기를 7개를 놨어요. 왜냐면은 이 개통별로 신계 운전인 사람 발신계 운전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처럼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피워놓고 전화기를 들면 고객은 이제 책 보고 하는 줄 모르니까 가장 전문가처럼 그러고 이걸 두세 번 읽고 상담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전화기는 총이고 총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모인 우리 식구들이 이때는 지점을 한 개 배출하고 난 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오후 방 식구들은 사진이 안 찍혔어요. 그때 우리가 서른다섯 병에 80명 정도가 되니까 서른다섯 병에 책상 놓고 앉을 자리가 없고 전부 다 서서 강의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이때 우리가 전화를 갖다가 7대를 나누니까 상담을 하는데 여기저기 시끄러우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가 있는 사람은 우리는 오전에 우리 팀은 오후에 오자 우리는 늦게 오자 이래가지고 아까 그 파일 갖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보시면 이분이 유방암 재발한 사람입니다. 학교 교단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건물역증 환자입니다. 이분도 건물역증 환자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텔 사모님들이고 서울대학교 출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유방암으로 왔거든요. 아까 거기에서 아까 그 앞에 사진에서 우리가 또 회사에서 우리가 저기 우리 한번 이로미로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좋은 독거노인들을 돕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이 건강해져 놓으니까 여기에 또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 완전히 죽다가 사는 사람 죽다가 사는 사람 우리를 만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다 이어진 거예요. 예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250명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해서 이제 이동인들이 시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가족이 딱 자녀들이 직장도 있고 우리 사위도 직장도 있는데 야 건강 잃으면 아무도 소용없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저는 또 야들만 하라고 했는게 아니고 공무원 요즘은 다 공무원 부러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하는 큰달까지 사표내라 했어요. 제가 제가 그리고 우리 박영수 우리 박단장님 아 예. 아시지요. 우리 연희 연희 부럽장 아실거에요.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에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다른 회사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우리 이롬에 치용해라. 영희 살고 육희 사는 이런 회사를 해야지 다른 회사 절대 이력서도 내지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어표가 갔죠. 그 어표가 갔던 제가 여권이 몇 개 바꿨습니까? 세 개나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세 개나 바뀌고 제가 멀미와 빈열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차도 좀 사기가 어렵고 바깥 출입을 거의 교회에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예배를 들어주셨어요. 이사가고 나면 교회 가까운 데 살다가 제가 주택에 살다가 너무 편하게 좀 더 하려고 아파트로 이사를 해요. 자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중증 환자가 이렇게 건강해지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는 죽을 너무나 많이 먹이기 때문에 그것도 흰죽 뭐 이렇게 아프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생식에 68개 원료를 제가 공장도 가봤고 다 알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생명식이었어요. 저는 이걸 맨 처음에는 위가 안 좋으니까 먹어보니까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꺼려가도 먹고 제 나름대로 살아 보려고 막 예를 썼어요. 그런데 이건 내한테는 생명식이었어요. 정말 예 여러분들 우리 생식이 명품이라는 거 제 몸을 봐서도 인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제 얼굴에 기미가 보입니다. 얼굴에 색의 지도가 지금 없잖아요. 전에는 우리 아들이 엄마나 여기는 미국 있고 여기는 태국에 뭐죠? 그랬는데 지금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식만 먹었을까요? 제 건강 DNA 시스템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제품들 해독하고 또 채우고 몸이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기능성 식품하고 저는 칵테일 지금은 케어팩을 하는데 그때는 핫테일 프로그램에 위장에 좋은 거는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의사가 만든 식사고 본인이 드시고 본인이 지금 붓기세끼 드시잖아요? 드시고 그리고 저는 박사님께서 식사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화식에 죽은 영양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양소 그리고 명품 식사 저는 이거 100% 인정합니다. 인생을 바꿔주는 식사 저 인생 바뀌었죠? 그리고 생기도 과학이고 저는 요 모든 것이 저는 위장경으로 거기 때문에 저는 소식을 해야만이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과학식에다가 전체식에다가 자연식에다가 경제식에다가 너무나 제가 전복도 갈아가다 하면 수업을 했지만 그것보다 우리 생식이 더 맛있습니다. 저는 저는 지금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저는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그죠? 제가 셀식형 검사를 했는데요. 지금 암 유전자 검사 그리고 이제 메티라 검사를 했는데 제가 결과를 시간적으로 가니까 결과를 암 유전자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세포 안에서 우리가 또 암이라는 거는 생기게 암세포 안에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스토리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먹었던 제품 이거 기본적으로 케어팩에 있는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내 위장장 약한 부분을 다 채워서 먹었다 했죠. 근데 보시면 제가 2013년도에 제가 13가지 이건 휴전과 위에서 검사인 겁니다. 13가지 그런데 요거는 40가지입니다. 근데 저기 한번 보세요. 13가지 검사에 5가지가 나왔어요. 총 종합 검사에 여기는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또 예 저기 어 팔성동 검사에서 여기 보시면 돌연별이니까 저렇게 13가지 인데도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가 나왔어요. 2020 이렇게 관리를 내가 검사결과를 안 봐도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게 내가 내 몸이 좋아진 CF가 춤을 추고 있거든요. 날마다. 근데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안전하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나요. 제가 암 억제 유전자 메티라가 저렇게 많았는데 2020년도에 한 매도 안 생겼습니다. 메티라는 우리가 암 유발할 수 있는 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억제할 수 있는 그게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연별이 악화되면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억제 유전자 억제할 수 있는 메티라기가 살아있단 말이죠. 불이 켜져가 이릅니다. 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동을 안 하면 저는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메티라가 많아지면 암의 씨앗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저는 신기하고 놀라운 게요. 저는 암이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건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라 해야 되나 당연하다고 해요. 예 이렇게 명품을 먹고 암을 암 하나를 위해서 만든 제품을 먹으면 당연하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기적은 취소할 거예요. 예 자 아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모습은 여러분들이 오래되신 분 다 아십니다. 저는 이런 플러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스타일로 전인근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국에 완전히 글로벌로 지금 펼쳐 나가려고 지금 지금부터 인맥을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플러스를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인생의 오성 자 병원에 돈 3분의 1을 남편이 계실 때보다 3분의 1을 월급에서 갖다 줬잖아요. 질병에 질병의 고통에 실망되지 못하고 경제적은 돈은 자꾸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나가지를 못하고 외롭고 괴롭고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든 무력함에 빠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감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걸 저는 이롬플러스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솔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인적으로 전인건강 영육의 건강은 지금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 영육 이렇게 다 이롬플러스 안에서 저는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위 아픈 아픈 분들한테 여러분들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하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아픈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고 말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들 보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고는 업혀서 갔던 사람이 내가 목사님 아프리카 목사님 현지 목사님 그 아이를 제가 얻고 있잖아요. 제가 얻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아이도 못 얻고 그랬거든요. 관절도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근데 너무나 건강해서 신바람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프리카 오간다 장인회도 갔다가 왔는데요. 참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내가 책임 못 지내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세계로 보도 나갈 네. 글로벌 키워로 갈 수 있는 우리 박사님께서 지금 큰 비전을 품고 내년에는 지금 세계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506곡 사업 전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습관 건강 모델이 되어야 되는 없어요. 건강습관도 내가 길을 그려야 되고 내가 시간만 차서 또 마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과학영생망강이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사신력 저는 배사신뢰가 있어야만 열정이 나옵니다. 배사신력 저는 사람 중심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귀하게 얘기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회가 왔는 제 천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오늘 너무 우리 또 귀한 분들 앞에서 제가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삶이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비결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론플러스의 제품 솔루션들이 여기 차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이거 무료로 다 나눠드리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인당 한 번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제 순서를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이 사진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 어 네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제 저녁마다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어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 때 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간에 굉장히 그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어 어떤 그 저기 이제 뉴스 기사를 봤어요. 군인인 우크라이나 군인인 아버지가 막 춤을 추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딸아이한테 보냈어요. 이분이 전쟁 통해 왜 그랬나 싶어서 봤더니 가족들이 딱 걱정하고 가족들이 우리 아빠 군인으로 나갔는데 우크라이나 나라 지키려고 어 자주 독립국방을 지키려고 나갔는데 우리 아빠 잘 있나 궁금한거에요. 그 딸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 뭐라 그럽니까 페이스북입니까 그런 SNS에다가 자기 아빠 잘인다고 춤추면서 영상으로 조회수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런 그걸 보면서요 우리 딸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전쟁 나면 어떡할거야? 보자 안방이신 분들 보자 안방이신 분들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전쟁 날 조진만 뭐 지켓을 빠리빨리 꺼져가지고 미국으로 딱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아빠는 예비군도 졸업했고 다 졸업했는데 자원에서 가겠다. 제가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전쟁을 겪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기도하는 사진을 누가 올려주셨고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책이 절판됐다가 지금 다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책을 몇 번 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역사에 대한 교육을 잘 못했었는데 야 내가 너무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이번에 페리티지 우리 대한민국의 유산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이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대한민국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나라는 거 아닌가 특별한 은혜와 보호와 복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찍으셨나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가지 안에서는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통된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연합과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이 태극기가 무슨 태극기인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그냥 태극기지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벨기에 벨기에 우리 우리나라의 저기 자축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운동하셨을 때 태극기에 지원을 요청하는 신서로 쓰셔가지고 보냈던 그 태극기입니다. 국보기도 국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산이라는 건 뭘까? 우리 대한민국에게 유산이라는 건 뭘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는 건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제대로 정신박힌 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대로 된 리더들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굉장히 몰랐던 분이세요. 이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니고요. 고당조만식 선생님. 고당조만식 선생님. 고당조만식 선생님.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제치하의 이전에 굉장히 열심히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조국의 청년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함석헌 이런 유명한 한국의 리더들을 배출하신 오산학교의 리더분이세요. 근데 이 분이 우리 이제 1945년 해방 광복을 맞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친일파자가 죽여야 된다. 뭐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라고 다 의견이 분분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 온통한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과거의 두부한 일에 추궁할 때가 아니라 큰일을 할 때이다. 자유와 각병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는데 무슨 딸 알고 그런 소소한 일에 되어 큰일을 빚어서 좋으냐. 너무 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바탕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요?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한간에 떠도는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조선이래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조장됐다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오천년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살던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물론 시골에 좀 살다 보니까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줄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교과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깊이 깊이 다루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요. 자 우리 Great Korea 나는 다들 우리 황성주 박사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Great Korea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연합해서 또 반드시 독일해서 우리가 정말 Great Korea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책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조 3조가 있는데 1조는 대한민국의 국권은 당연히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 투표권 행사하시는 거잖아요. 즉 3조가 있어요. 3조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역토는 한반도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4조 5조 6조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한반도를 다 네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데 있어서 기여하겠다. 그거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헌은 또. 제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해졌어요. 이 땅 대한민국 내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 혹시라도 이 땅에 전쟁이 온다면 우크라이나의 그 아빠처럼 나 반드시 오늘 되면 바로 4원 입대한다. 입대한다. 그렇게라도 이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신앙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다려서 된 것도 있지만 전적으로 나는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 국가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제가 많은 영상들이나 여러가지 인터넷 매체들 보면 대한민국 위상이 엄청 높아져 있어요. 참고로 선진국의 대열에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지수를 중요하게 보면 첫 번째는 경제 지수죠. 두 번째는 군사력 지수. 최근에는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문화 지수를 보면 문화 지수. 전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 한류가 열풍인데 그거가 그냥 BTS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의 정신과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기사를 찬찬히 보다가 이번에 여러가지 판바 판정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떤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그 태도를 보여줬느냐 이걸 볼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야 횔조선 아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GDP 순위 9위입니다. 9위.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것도 반 잘라져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9위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새겨 보지 못했을 뿐 있어요.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생긴 지 약 10년 가까이 되어 갔는데 그중에 저희가 혁신지수 1,2위를 거의 7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블라드 네덜란드 포스트리아 딱 어떤 나라로 보이세요? 예? 본받고 싶은 나라 그렇죠. 복지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선진국인 나라 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싱가포르 같은 건 도시국가라서 좀 작으니까 충분히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예 바로 1위 1위 블룸버그 수위 그러니까 굉장한 제가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일상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저는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최근까지만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하면 여전히 잘 몰랐습니다. 지금에는요 미국에서는 한국학 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저희가 작년에 이론플러스는 역대 처음으로 3년 만에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달에 컨벤션 때 선포한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제는 이론플러스가 펼쳐나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미 20년 전에 시작할 때 미국과 중국 산봉사체제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박사님께서 시작하셨던 그것을 이제는 이론플러스가 이룰 때가 됐다. 그래서 글로벌로 내년에는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의 출장이 취소됐지만 감사하게는 우리 박사님과 또 이론그룹의 대표님 나가셔서 이론usa 미국지사와 이것에 대해서 다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출에 대한 협의가 감사합니다. 협의가 다 되어져서 이제는 실무적으로 진행해가는 것들 실무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저희가 극복해 가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이론플러스를 통해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그런 이론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여러분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건강기능식품 열풍이 불고 있어요. 헬스푸드 열풍이 불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2016년도에 3조원대에 우리 기상을 갖고 있었던게 2020년도 21년도에 5조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보고에 의하면 자 이거는 어디 자료 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2030년 10년 이내에는 25조 5배로 성장할 것이다. 이건 국내 시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몸에 지금 와닿고 피부에 와닿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면서 면역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오미크론에 흘렸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이 좀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감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중요한건 뭐다? 면역입니다. 이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더욱더 주목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다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광고도 버스 가면 광고도 할 것 없이 다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이론플러스가 무슨 상황이냐 이론플러스는 언제 시작했어요? 1년 전에 시작했어요? 2년 전에 시작했어요? 24년에 기술과 노하우와 음력이 있어요.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건강입국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기술력으로 고스란히 있고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이 고스란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6층과 7층 8층 8층이 원래 이론이 본사였는데 강남은 다 음리 갔어요. 그래서 이론 본사가 지금 저쪽에 강남 본사를 완전히 이 사업처럼 완전히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 병원에 환자가 물밀듯이 와요. 그런건 안되잖아요. 환자가 많은건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고형화 시대에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병원 확장을 8층을 병원 확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마 이번 물저보다 사랑의 병원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이론 플러스 있는 제품들은 요거 빨리 한번 뜯어볼까요. 시작 의사가 만드는 약 요거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제대로 고쳐 이게 다른거에요. 왜 유독 다른 제품을 넣어서는 잘 개선이 안되는데 왜 이론 플러스 제품을 넣으면 개선이 될까 값이 조금 비싸도 값이 조금 비싸도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이유가 일단 자 두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기술과 그 베이스를 통해서 춘천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춘천공장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인 콜라스 국가인증 동인인증 연구소입니다. 이거 국제과제연구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나라에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거에요. 그런 연구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거에요. 뭐 여러가지 검사들 자체 기준만 해도 굉장히 퀄리티 세계 수준의 검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해석 GMP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석은 모든 원료에 있어서 위해우소를 찾아내는 물론 뭐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간혹하다가 우리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해석 그냥 주지 않아요. 젓가락 해석 쉬워요. 젓가락 해석은 젓가락 나무 원산지 다 하나 한 원재료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삼삼생식에 몇 가지 들어가요 원료 88가지를 하나부터 열 가지 원료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춘천공장에서 실제 핸들링하는 원료수가 300가지입니다. 300가지 300가지 이걸 다 받아야 돼요. 3년이 넘도록 걸린 작업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생식에 있어서는 해석을 유일하게 저희가 두고 고유하고 있습니다. 생식 제품에 있어서 그거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GMP는 뭐냐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에 딱 주는 겁니다. GMP 시설이 만약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뭘 변경하잖아요 뭘 해야 돼요 그럼 신고 다 하고 관공서에서 나와서 확인 다 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는 작업들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콜라우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책 과제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어떤 과연구 과제가 있으면 저희가 실행 그런 어떤 우리 기술력들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20여 년간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던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글자가 많이 깨졌는데 자 이거 숙사 의미가 뭘까요? 회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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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회원수 이제 늘었는데 나 7만 5천으로 더 늘었는데 7만 6천으로 더 늘었는데 네 맞습니다 2011년까지 연말에 이론플러스에 3년간 회원실적 회원수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론플러스에 연간 키워드의 평균 월평균 검색당인데 7만 3천 건의 검색당입니다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지금 여러분 인터넷이 대세예요 아니에요 온라인이 대세예요 아니에요 대세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쿠팡으로 구매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손 나는 쿠팡이 뭔지 모르겠다 손 대신이 낫습니다 이런데 다 씁니다 로켓 배송 뭐 쿠팡은 여러분 쇼핑몰이 아닙니다 쿠팡은 물류회사지 물류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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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아직까지는 CJ 대한통을 쓰니까 CJ가 파업해버리면 저희가 2, 3일밖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쿠팡은 어때요 쟤네들이 물류회사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번에 조금 수입 보전 했지만 여기 2층에 쿠팡인데 엄청나게 때린 분 아시죠 그죠 어쨌든 그런 시장들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고 먹을 수 있는 제대로 소비자 마케팅이 펼쳐지는 이론플러스 같은 사업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진국에 있어서 시장의 약 1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엄청난 거네요 온라인에서 7만 3천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1조 2천억을 하고 있는 A 회사의 대표 제품이 1만 3천 건 정도가 월간 검색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매출 1조 원 한 회사의 한 제품이 3만 2천 건 정도입니다 저희는 황성주생식이라는 건 하나만 가지고 해도 1만 4천 건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300억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요 목말라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대초업 마케팅 제가 우리 사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힘든 사업 이제 그만하고 싶다 보상 플랜 이게 어떻게 저게 어려워 죽겠다 그래서 제일 심플하게 맞추잖아요 그냥 팀 빌딩 보너스 20% 끝! 심플합니다 진짜 프로시모가 돼요 프로시모가 뭐죠?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 나는 아직 참여 못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판매에만 참여했고 이 정보를 알리는데 참여했을 겁니다 지금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면 마케팅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진 광고 옛날에 마케팅은 거의 다 광고잖아요 광고비 왜 이런 플러스 광고 안 해주는데 그 광고비 어떻게 돼? 다 여러분들한테 마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슈머 비주슈머 비주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 그게 나랑 어쨌다고 유론플러스는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보다 지금은 조금은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엄청 오랫동안 쌓아온 제품의 기술력과 업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 특별히 온라인에 나름대로 이미 잔인식되어 있는 이 시장을 저희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콜롬버스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번에 신년 비전 컨벤션 때 발표를 했어요 콜롬버스가 뭘 발견했죠?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대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맨투맨으로 오프라인상에서 내 지인들과 만나는 것만 말고 이제 온라인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 단계 단계 단계를 만들어 가겠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회사가 하는 건 뭐냐 회사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생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생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추천 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귀찮은데요 추천 잘 모르는데요 열심히 설명해서 연결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생식을 전해주고 그분 생식을 먹고 꾸준히 구매하면서 사업이 일어나는 이 플랜이죠 그죠? 그걸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할 거냐면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광고 안 한다면서 대대적으로 무슨 TV 광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에다가 타겟팅 광고를 할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분들에게 타겟팅 또는 이론 황성주생식을 검색해 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타겟팅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황성주생식 이론 플러스 검색하면 이제 다 뜰 겁니다 4월달부터 다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외부 소비자로 있던 분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회사가 도와드릴 거고 정보를 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의 파트너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유로미안 컨설턴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세력을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했고 4월 내지 5월 정도에는 이 컨설턴트 제도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컨설턴트 자격 이런 것들 궁금하시죠 오늘 처음 등록했는데 나 컨설턴트야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유로미안 전문 컨설턴트라는 건 나름대로 내가 제품을 열심히 먹어봤고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쓰고 있고 열정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또 유론플러스는 이런 상품 운영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론플러스에서 첫 번째 우리 생활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서 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식이냐면 유론플러스에서 굳이 생식이랑 공감기능 싶으면 좋은데 니네들 그걸 잘 만들잖아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자 아 시중에 이미 우리 유론플러스와 너무 잘 맞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 브랜드라는 건 가치를 갖고 친환경으로 만들었고 그린 등급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광우든 어르신들이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생활 제품들을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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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저희가 발견합니다 찾아냅니다 물론 이미 시중에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최저가 전략입니다 물론 시즌이 걔네는 1월달에 행사에서 좀 쌀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다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생활공작소 제품을 여러분들이 애용하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죠? 제품 괜찮죠? 필요한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제품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사실 구매력이 확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열심히 설명해야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한 60개, 70개 딱 해서 브랜드만 필요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물론 이게 하나에 만원, 이만원 미만이잖아요 매출에 여러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소비자들에게 소비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저희가 진행하고 있냐면 1호 매보면 두유도 있고 과체 습관도 있고 우리 애들 너무 줄 수도 있고 블락인도 있고 뭐 어디 있어 그거 1호 플러스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 보셨어요 저희가 전격적으로 제품 운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배사는 노마진 실제입니다 배사는 노마진 1호 플러스에서 원가 수준으로 대신에 시장 질서를 결환하지 않도록 그 제품들을 가지고 1호 플러스 모래 다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구분을 해드릴 거면 대신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비즈니스 즉 피비도 높고 돈이 되는 제품은 뭐예요 건강기능식품 생신 이것들로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해 가시고 그거는 이롬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롬에 있는 주스 두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피비가 좀 낮더라도 그거는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이 그냥 끼워서 먹는 제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 더 이상 쿠팡이나 다른 데 안 뺏기고 우리 몰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몰에서 운영하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실까요 네 눈빛에서 너무 좋아하시네 눈빛에서 너무 좋아하시네 눈빛에서 너무 좋아하시네 어 저희가 저희 리더들한테 솔직하게 다 공유를 하고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리더분들이 같이 우리 협의하면서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데 나 그거는 중단 아니야 하지만 대신에 홈쇼핑에서 광고해줘 그래서 뉴밀플러스라는 생식이 4월달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5월달에 홈쇼핑에서만 이렇게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리룸플러스는 어떻게 해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pv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신규 회원들까지 고집할 수 있도록 신규 회원들 평생 첫 번째 온라인에서만 떠돌고 있다가 홈쇼핑 먹었어 홈쇼핑에서 뉴밀플러스 사먹었어 근데 이분이 그걸 먹다가 어? 갑자기 뭐가 광고가 하나 왔어 뉴밀플러스 원플러스 원에 4만9천원 띠띵띠띵 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거를 사먹겠어요? 홈쇼핑을 사먹겠어요? 이거를 눌러서 사주시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와요? 이거 플러스에요 오늘 들어와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원플러스 하나 하면서 로마진으로 가고 회원들을 유인하는 것을 위해서 이놈이 지원해줘 그렇게 이번에 통합 마케팅을 하게 됐어요 괜찮을까요? 네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인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우리가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가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빨리 해야겠네요 뒤에 뒤에 사실 메인 강사분이 있으시거든요 빨리 얘기할게요 아까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얘기 좀 잠깐 드렸고요 자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더 변경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 저희는 바이너리 마케팅 바이너리 마케팅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마케팅이 아주 심플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급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좀 천천히 갑니다 프로세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다고 결론부터 얘기해 바로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이론플러스가 공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붙여서 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진출할 그 회사 나라들이 있죠 거기에도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있고 또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진출할 겁니다 진출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원이든 아니면 거기 가서 빌드업이 된 회원이든 만들어진 회원이 미국 회원이 나 있는데 미국 회원이 미국 회원이 미국 회원이 구매하고 소비하고 먹고 하던 먹고 쓰면 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그럼 그분의 실적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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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난 비즈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낼 건가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코멘트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글로벌로 무한성장을 진행해 나가는 회사로 커갈 것이고요 그래서 해외 글로벌 보상 플랜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상 플랜은 어떻게 또 좀 수정되고 또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또 만들어지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 가려고 하고요 이건 황성주 박사님께서 우리 이노미안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천만 명의 이노미안 전세계 천만 명의 이노미안 백만 명의 리더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요구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시면 넥스트 소사이어티 네 잘 안 읽으셨습니다 좀 지루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가 되시면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리더분은 반드시 읽으십시오 넥스트 소사이어티 피터 들었고 여러분 잘 아시죠 경영하게 되고시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마지막 격작으로 이끌어지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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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꼽고 있는 첫 단락 붙어서 뭘 꼽고 있냐면 이제 대전환점이 오는데 완전히 세상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데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찍었어요 21세기에 주목한 피터 드라퍼가 21세기에 주목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세요? 5575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5060 5060 정말 우리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아닌데 피터 드라퍼는 예측하면서 전 세계의 고령화와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 더 이상 로봇 AI가 되어가니까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후 인력이 났는데 이들은 새로운 경제인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핵심 지식 근로자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2의 경력이 시작된다는 바로 5060 오늘 오신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낭님이시지만 근데 이 재밌는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시지만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분들은 나이가 들었으나 늘지는 않았어요 아주 생생해요 아주 균평해요 아주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과 재정과 사회적 활동은 아직 할 힘이 있어요 같이 있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이론플러스의 새로운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히 도전합니다 2030년 25조원 5배 성장할 때에 이론플러스가 반드시 성장한다 안한다 그를 모두 반합니다 그거에 함께 질주하실 분 글로벌 합장을 위해서 함께 도전하실 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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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첫 장에서 오신 분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셔서 이론플러스와 이론 매체 품절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식을 먹어야 하느냐 자연 그대로 영양소가 살아있는 세지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세지 영양소가 뭘까요? 비타민 미네랄 염동소 보소 그리고 바이토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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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토케미칼은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우 물질이에요 근데 그 바이토케미칼이 항산화작용으로도 항암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침대에서 밥을 하겠거나 혹은 바깥에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몸에 좋은 것보다 맛있고는 지금도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집에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조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이용해서는 파괴되거나 손실되고 특히 효소 같은 경우는 45소 이상 되면 효소가 다 파괴되어 단백질은 열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어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물질이 영양소가 빠진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나빠집니다 근데 몸이 나빠진다는 말을 조금 전에 사람말로 얘기해요 왜 몸이 나빠지는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만병운동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병운동 만가지 한가지 원인에 의해서 알림한다 근데 그 한가지 원인이 뭐냐 바로 피난한 모습입니다 피가 더러워져서 건강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식은 어떠십니까? 생식은 우리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는 어떻게 만들어줄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을 공기를 통해서 피로 판됩니다 생식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들어있답다? 나쁜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래 먹을수록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헬스관에 우리의 1호 플러스에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자 가장 여기에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생식에 대해서 이 생식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생식을 오늘 그 말씀을 아까 잠깐 봐주셨는데요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이태남 믿은 이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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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죄를 짓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생식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하는 그 말에 공감하는 그 말에 그 생식에 대해서 생식이 좋다는 생식을 알려야겠다는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강조할 수 밖에 없는게 바로 이어서 이 이유에 있어서 도전입니다 자 나눠 이론 플러스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들 배우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을 그냥 단순히 일시리한다고 되는건 제대로 된 방법대로 해야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열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난 3천만원 벌어서도 좋겠어 어떤 사람은 3백만원 어떤 사람은 3천만원 30만원 벌어도 되는 누군가 3천만원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 마음이 내가 지금 30만원을 원하는 정부의 열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군지 정말 내가 3천만원을 벌고 싶은 그런 열정이 내게 있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받게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기 포기하기 안 되는 엔터워크가 장점이 정말 많아요 왜? 무장국 진짜 도문도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것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의 훈비도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딱 한가지 있어요 현정적인 단점 한가지 있어요 그게 도나 처음부터 도움이 안 돼 그냥 전부자부자 떼어 벌고 싶다 이거 우리 회사 오지 말고 저 코인 다당하게 그러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물건을 가입하는데 몇백 가입해서 결국 가입하고 그분이 리더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같이 성공할 사람 10명만 10명 없다 그러면 이색 잘못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비율 근데 단점 안간이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가 대리점 하다가 대리점 5년 반이었어요 대법 여기서 3년반 9년 됐죠 근데 대리점 하나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벌 선생님이 네뚜고 뜬구름 없이 다당하게 안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당하게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다당하게 정말 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거나 이렇게 너무 차이가 다 네트워크를 안 박혀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정말 제가 흥을 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해요 처음 돈이 아니에요 제가 1년동안 1년동안 평균 제가 수강을 오기 전에 쫙 봤어요 1년동안 한달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어요 제가 가장이에요 생활된 100만원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 3,400 500주년 돼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된대야 했어요 솔직히 그걸 그 시간에 제가 된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쌓아 놓은 그게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게 당장 급한데 그래도 뭘 맞냐 비전이 이 상황은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나쁜 건 많이 있지만 제가 가기 전에 단점 말고 전점에 집중하면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1년 첫 1년동안 100만원 월 수익 월 100 몇 수익 그리고 2년째 2년째는 월 100 몇 수익이 300만원으로 올라와요 작년 3년째에요 제 3년째 제가 딱 수강을 보니까 정확하게 6천만원 딱 올해서도 500만원 지금 와! 하면 안 돼요 500만원 가지고 와! 하면 안 돼요 왜? 올해는 제가 예상하는 저는 올해 바이오니어 리더로 가기 때문에 승급하기 때문에 바이오니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연봉 1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제 예상 수입이 800만원 정도 되었어요 지금 나의 때가 안 돼요 나의 때가 안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돈이 안 된다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텐데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단 제가 반대예요 왜? 솔직하게 제가 얘기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돈 벌어라 한 사람은 벌어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남편이 보는 것보다 부인이 많이 벌 때 그렇게 남편 집을 치우려고 같이 아니면 지금 어떤 분은 질문상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필요 없어요 바로 그럴 때 시작해야 진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시작하면 몇 년 지나가지 않고 오는 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자 회사 그만두게 합시다 그게 반드시 정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 내가 우리 남편 좋은 회사 다니고 많이 벌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귀가 죽어가지고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바로 니가 네트워크의 사업을 시작해야 될 가장 정치의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이 정신히 얘기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장님들이 저보고 조금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회원가입시키라니까 이제 60대 위로 되시는 분이 자기보다 만만한 70대를 가입시키라 그게 아니라 파트너는 내가 만만한 사람을 가입시키는게 이게 우리 일이야 우리 일은 나보다 능력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이 일이에요 만만한 사람을 데려가지고 만만한 사람을 가입시키는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능력있는 사람 나보다 파고난 사람 그 사람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없다고 뇌에게 알려준다고 니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잘되면 나는 더 좋아 그 일을 좋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핵심이 핵심 자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식을 전해야되는데 내가 생식을 알아야지 내가 생식을 좋아 내가 왜 좋아 그냥 좋아 이제 타자는 좋은가고 물론 내가 생식을 먹고 좋아져서 그 좋아진 결혼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고 좋아졌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생식을 알아보기 시작한 우리 계획으로서 오신 분 또 이제 물론 못해서 내가 이제 막을 관심이 있다 그럼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생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걸었어 그건 아는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생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지 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생식을 아는게 아니에요 어때요? 생식에 대해서 왜 거둬야 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친구니까 먹어봐 떨어져서 선물 줘도 버려요 한달도 나를 억지 마지 못해서 한달도 그냥 바로 주문 안해요 둘 다 사내요 그분이 계속 거기서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첫째 놓치게 만드는거고 내가 계속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소득이 장춘이 되는데 내리고 그 현상이 되는데 그 기회만으로 빡탈하게 만드는거에요 단순하게 그냥 생식 하나 그냥 백은가에 제가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제 시간은 그냥 오버가 되더라구요 아니 욕중이더라구요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신식을 내가 가장 잘 설득하십니까 이 신식이 책자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600원 2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에 2, 4, 5, 4, 5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딱 들어가요 왜 식빵 먹으면 안되는가 왜 생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게 첫번째가 2페이지에 나와요 그리고 3페이지는 생식은 우리 지금 코로나 유럽 면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우리 인체에 필요한 미량 면족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될 때 면족력이 상승됩니다 그 면족력을 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육류가 아니라 식물성 다양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3페이지에 2페이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는 생식이 왜 좋은지 다섯가지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2,3,4,5 그런 페이지만 제대로 알고 그런 페이지만 제대로 생명만 하더라도 그러면 생식을 한번먹고 끝나는게 아니라 평생 안먹을래 안먹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니까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본인의 생각이 다 있어요 안먹어요 근데 제가 보고 딱 보니까 어? 근데 대충 던져주면 아닙니다 또 던져줘도 그냥 대충 보다 어려우니까 에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실제 얘기하는 같이 앉아가지고 회지가 펼쳐놓고 야 이거 같이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주민조차는 그게 화식 생식 차이점이 좀 나와요 고 2,3,4,5 고 4페이지만 정확하게 제대로만 전달해도 그분은 생식을 안 먹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저희 팀이 중월 팀인데요 이 생식의 신비를 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일곱시에 중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년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년간 제가 유튜브에 생식의 신비를 하고 제 육성으로 요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생식의 신비 뭐 문구라리라고 나와요 제 이름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딱 하나 진짜 제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데 생식의 신비하면 딱 50분짜리 갔어요 그걸 제가 녹음해놓고 제가 아침에 딱 출근할 때 7시 딱 되면 생식의 신비 딱 찾아야 되고 옆으로 딱 꽂아놓고 그거 들으면서 1시간 동안 출근해요 제가 매일 그렇게 8시까지 본사에 간다니까요 왜요 그걸 내가 듣고 이해하고 내 입에서 딱딱 필요해요 이게 왜 좋냐니까 고객 상담 전화가 오면 그 사람에게 맞는 단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문장이 딱 나와요 지금 항암주인데 생식을 먹으든 항암주일 때 무조건 생식을 드셔야 해요 왜 항암주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그리고 강동성 수치를 줄여주는 임체에 필요한 맥냄술을 공급하는데 생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상담할 때 그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얘기가 그리고 프리지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자끼때문에 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어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생식사로 그냥 남한테는 생식 때문에 전화해서 생식만 끝나나요 아니에요 생식을 제대로 전달하면 아 그렇게 좋아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만도 정말 좋은데 그것도 같이 그러면 그냥 이멘트가 확 그렇게 유산균이 설명을 안해도 암 환자에게 꼭 만든 제품 5가지인가 전화 딱 좀 필요해요 그냥 거기다가 물 음식 생식 그러니까 음식과 물을 알칼린 고객이 암 환자한테 진단을 먹고 내가 성취가 뭘 그거에 좋을까 고민하다가 생식 하나 발견하고 찾으려고 그걸 주문하려고 전화했다가 그대에게 나쁜 게 좋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새식을 안 먹어요 제 호칭이 여러가지예요 제 블로그도 1초에 있으니 사람 전화를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해요 박사님이라고 어떤 분은 선생님이라고 가장 최근에 전화 오신 분은 담도한 기계예요 인생은 70대 근데 저에게 꼭 전화할 때마다 다 온 선생님 그리고 제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강암 진단 강암 지겨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연식으로 나름대로 현미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 준비하고 매일 과일도 하는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왔는데 마치 이게 암 환자에게 생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정말 정말 제가 새롭게 용기를 얻을 것 희망을 내가 우선해지기 때문에 다시 살아온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살려온 거예요 지난 24년동안 많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그 많은 스토리 그 많은 노하우가 이 책상에 단단 600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책상 사놓은 거 아니에요 이 600원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까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나 강력한 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도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강의하는데 그 책을 달라고 해요 자기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뺏겨버렸어요 제가 항상 저는 제 진가방에 스티커를 붙여줬거든요 제일 낫죠 그래서 친환경에다가 혹시라도 버스 타다가 몸이 아픈 것 좀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선생님 제가 환경색체를 알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책이 안다니깐 일반 다른 내일도 뭐 얘기해보세요 아무리 신뢰해도 외국에 곧 올라요 그리고 내일도 다단계에 나오자마자 이런거 이상 팍 썩을 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골보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가 이렇게 좋은 생식을 얼마나 열정이 그리고 얼마나 끊임없이 이게 좋은 산문이 내일도 정말 이때는 니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식을 전할 때는 죄짓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생식을 내가 정말 전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거죠 왜 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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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 그런 사람이 다른 다단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네트워크 갑자기 파는 힘들어 자기가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는 걸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왜 참 싫어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 다라는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왜 야 내가 생식을 먹고 생식을 알아보니 생식이 너무 좋아 니가 보니까 너도 생식을 먹어야 근데 그냥 생식을 먹어야 소비자가 병원으로 가입하면서 싸게 먹어야 그리고 그걸 자동으로 주면 5% 더 그런데 네가 먹다보면 생식이 좋은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확장색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나오신 자녀들 중에 생식이 좋으니까 나 혼자만 먹을거야 하고 숨겨놓고 놀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으면 누가 뭐야 남편이랑 또 아이들이 웃잖아 그걸로 끝나요 언니 동생이 있잖아 또 제가 하잖아 또 지 입고 있잖아 내가 좋으니까 마치 또 좋으면 막 소개하는데 이렇게 좋은 생식을 알고 내가 소개를 안할대야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네트워크로 이룰 수 있는 다들 핵심이 이게 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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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내가 변할대한다고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싸게 먹을 수 있고 또 좋으니까 소개하다보니까 어떻게냐 가입하고 소개하는거 어떻게냐 이게 수단이 들어간 야 네가 소개해서 드릴 때 가입했는데 너에게 수단이 들어가 회사에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가입 좋은건들 없어 뭐 회원 얼마 돈을 내야 된다 얼마 이상 사야 된다 이런게 없다니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쁜게 있나요 아니요 제가 데리지 마실 때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딱 네트워크를 바뀌었다니까 저분들 목사님 부부가 아니 황 박사가 그리스도 없는지 몰랐는데 왜 바람이잖아 아 그러시군요 화가 나시군요 제가 제가 전에는 목사님이 사기 못 드렸어요 근데 이때 목사님이 개운가입은 10% 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한테 소개하는 대사에서 수단을 줘요 그런데 가입하는 조건 없어요 목사님이 나쁜거에요 개운 가입하고 같이 다른게 돼있고 빚을 얘기할 필요 없다는게 왜 그냥 누구나 먹어야 돼 밥 한 끼를 바꾸면 돼 밥 한 끼를 바꾸면서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공도 내고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일을 소개 안 한다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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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될 일을 안 한다는거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모셔가지고 야 너 내 밑에 와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거 그 사람은 그거 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참고는 이건 우리 황성주 박사님 오너의 마인드가 이게 그대로 흘러가는거에요 너희들 우리 거듭지 않은거에요 또 라인넬이 그 그 물들이 흘러 흘러내리면 어떻게 나의 다투들을 내가 니가 성공해야 나는 성공할수다 이런 세종때는 욕싱이 아니라 실장이라면 그냥 압도 없이 주자라 그죠? 그걸 넓히고 있잖아 근데 우리 사업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수 있는 사업이란거에요 이용하는게 아니라 잘될수록 도와주면 제가 더 놀랄거에요 저로 제 파트너 김희철 사장님이 수납을 많이 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더 많은 수준입니다 알습니다 저보다 춤을 한다 저보다 더 승급을 한다 저는 춤을 추고 일반 직장같은게 똑똑한 직원하면 보아직은 것다 그런 체력이 좋다가 나중에 어느정도 잘하면 나중에 거기냐 자기가 나를 추월할까 내가 잘릴까봐 굉장히 근데 우리는 나보다 잘하는 정말 정말 나보다 똑똑한 나보다 능력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린 질투할 일이 없어요 칭찬을 해줘요 자 지금 얘기하는데 바로 이 순서대로 하면 진짜 뭐래요 속에서 그냥 행시를 못해 이게 모든 일의 핵심이니까 여기서 제가 뒤에 시간을 남은 일을 제가 과감하게 생각하고 조금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행시보다 그냥 정해진 타인으로 이런 행시보다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제 마음속의 얘기를 제한된 시간에 전해주고 싶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9년동안 하루에서 내가 느꼈던 그 부분을 오늘 처음 뵙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이게 왜 좋냐 이게 전문이다 내가 정말 좋다는 얘기에 확신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일은 될 수도 할 것이다 얘도 그 전전문이다 왜 우리는 내가 좋고 이 사람이 좋아서 또 좋고 또 좋다는 얘기에도 그게 그냥 그렇게 핵심이 되는거 그 사업이 기본이 일단 소비자 정신 생식을 다행히 생식을 동기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생식이 좋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 도구가 생식이 신기한 도구가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걸 화를 내는 생식 좋아서 내가 가입했는데 야 그 수단가 나온다니 왜 보니깐 누가 수단 받아왔는데 너보니까 제절로 온 일이 원해서 멤버십에 대한 그 요구를 피를 느낄 수 밖에 없다니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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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그래요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참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월 그 앞에 그냥 뭐 이렇게 회의 있다 모의 있다 그러면 그 팀 모의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나는 가진 지식도 별로 없고 나의 몸 다 아는 것도 몰라 상관없이 왜 나보다 더 오래 결론이 있는 우리 상위 시스톤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냥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멋진 것 인생 지급 인생 최고의 지급을 찾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일이 젊은 거예요 지금 혹시 다른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 한 번 진영을 보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으실 겁니다 근데 절급기만 한데 돈이 아니라 돈이 돼야 그 때 몰임이 되는 거예요 이 몰임은 한때 나 혼자를 위한 일이 되었으면 아닙니다 누군가를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었을 때 몰임이 되었을 때 내가 절급기도 해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병원을 가면서 수준이 달성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인들은 제 딸이 아주 좋은 직장인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 체중만 되면 스트레스 받으러 돌아가신 실제 월요일 월요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러 월요일날 밖으로 너무너무 개사로 하기 싫어 너무너무 좋은 직장인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어때요 월요일 싫단다니까 제가 일곱시에 여덟시에 가방을 베고 카페가 카페장에 4시에 있어요 본사에 저보고 저때 오라고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서 안 돼요 제가 이기보고 깜빡이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이면 저분이 맨날 아침에 일어서 이렇게 온다니까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남자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초기에 많이 들렸다시피 내가 죽으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하루에 두 시간을 내주셨으면 그 두 시간 만큼은 집중하라 그런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집에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자꾸 청소를 해야 돼요 말아야 되고 보이지 않아요 나오면 내가 이기 집중하시죠 만약에 집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 그것이 이 사업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전화라도 하게 되고 뭐 하나라도 배우게 되고 뭐라도 알리게 되고 그 시간 이렇게 좋은 걸 오늘 전 진짜 오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오늘 오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다 저는 정말 토요일에도 나오고 싶어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말 젊어요 주말 젊어요 왜? 또 좋은 책도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 탑사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셀플리그 같은 거 그냥 뭐 일하는 시간 뭐 일하는 시간 다 젊어요 뻥이 아니에요 진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견디고 근데 경제적으로 한 시간이라도 제가 100, 300, 500, 800 근데 시간은 더 유효로 하죠 거짓받았나요? 진짜로 그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제 또래가 지금 다 전혀 듣고 있어요 공무원 빙생 공무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빙생 농협에서 근무하시는 거 호텔 5성거리에서 지금 뭐냐 호텔 5성거리에서 계속 빙생 호텔에서 근무하신 분은 처음 1년 동안 택배하던 방울배달 차 힘들어 그만두고 지금 말하는 기억이 나고 있어요 공무원도 뭐하니 공무원 직업인데 사회 지출하기 위한 뭐 이렇게 구해서도 주는 그런 거 공부하고 있고 뭐하니 생각했고 잘못하는 그 생각이 1년, 2년, 10년 근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가이밍에 저는 5년, 10년이 기한해졌다니깐요 이때는 미래님이 지금 76세에 10천만원에 월시구덕을 5년, 10년이면 10천만원에 억대가 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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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봉자가 아니라 억대 월시구덕자가 된다는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1년, 10일 이상한 생각 제가 제일 이상한 생각 제가 제일 이상한 생각 제가 뒤에 제가 아예 안 알겠습니다 얘기 다 끝내겠습니다 뒤에 보상글래 이런 거 안 해도 나중에 아예 들을 제가 이쪽으로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엄마 지금 어머니 사장님이시니요 엄마가 도우면 어때요? 자식된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그쵸? 근데 내가 긴 편이야 엄마한테 한달에 한 7만원 50만원에 내가 용돈을 좀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내 신, 우리 아드님이 확신이 말고 누가 자식에게 용돈지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안 돼요? 근데 나 모르겠구나 맞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근데 자식들의 마음은 뭐라도 하나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못해도 안 돼 근데 부모 우리 자년들도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얘한테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내가 얘한테 기회를 못 주고 있지 않나 할 때는 그쵸? 그런 마음이 또 옆집에 우리 자매 언니가 지금 안 해밀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게 안 돼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돈 벌어서 뭐예요? 돈 벌어서 남을 줘요 돈 벌어서 남을 줘요 남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느냐 거기서 걸어 뛰어서 우리 김인식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 돈에 대한 실제는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벌어서 안녕하십니까 생수그룹 선샤인 라인 비전 리더 김인승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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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네 가장 스폰서이신 너무나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제품 설명을 듣고 또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덕원 우리 그룹장님 사무실이 가까워서 일주일에 두 번 교육에 참여를 했고 교육에서 배운 것을 와서 블로그를 썼습니다. 처음에 너무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교육 우리 스폰서님이 제안하시는 모든 교육에 다 참여를 했고 적극적으로 또 초대할 분이 있으면 세미나에 이런 걸 초대를 했고 처음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판독 세미나에 처음 초청이 된 그 몇 시 시작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블로그를 포함해서 SNS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승급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서 제가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DM에 달성을 했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시의적절하게 케어팩이라는 제품이 나와서 뉴이브 리더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믿고 동참해주시는 주얼빔 사장님들이 계시고 황성조색식 제품을 너무 좋아하시고 애용해주시는 우리 많은 고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우리 한결같은 스폰서 상위 사장님들 제가 암환호를 만날 때거나 어려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때는 항상 먼저 묻고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어떤 제품을 권해야 될지 여쭙고 때로는 동의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식이 얕을 때에도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1호 플러스 황성조색식 사업은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사실 제품은 먹어줄게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을 전달하는 정말 한 명의 그 마케터로서 평생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인쇄소득을 만들어가는 그런 평생 직업으로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전, 비전을 절대 잃지 말고 또 좌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을 극복해내고 또 실천 그것만 지속하면 누구나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큰 리더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식의 신비와 그 제품 카다로그 그리고 이로움 비즈니스 가이드북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신규 사업자를 교육을 할 때 쓰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미팅으로 네트워크 사업에 관련된 그런 책자를 같이 나누고 캠서뿔이나 환우분들 좋은 사례 이런 걸 같이 나누고 그리고 상담 스킬,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오프라인으로 같이 배웁니다. 여러 라인에서도 다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월요일, 목요일 저희는 정기교육을 라인에서 하고 있고 또 토요일에는 신규를 초대하는 줌을 통해서 생식과 그리고 사업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라인에서 원데이 세미나라고 해서 승급하신 분들 소감을 듣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성공 사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SBS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도전 과정 SLS라고 해서 UA 브리더 도전 과정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주얼팀이라고 해서 월요일 정기 미팅으로 생식과 그리고 제품 설명 그리고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공을 위한 시스템 안에만 들러오시면 누구든지 정말 잘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행하고 시도해 봤던 것들은 우리 라인 교육이 끝나고 준교육을 하고 나서 라인별로 또 오늘 제품 교육을 들었다거나 느낀 점 같은 거에 대해서 라인별로 팀 연료 후속 미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로 주 2회 원하시는 사장님들 해서 진행을 해 봤을 때 굉장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라든지 저는 블로그 사업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북에 제주도까지의 사업자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줌으로 다 필요한 시기에 1대1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 도서를 정해서 카톡방으로 매일 후기를 나눈다던가 이런 것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주얼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전 영상 4주 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 사장님들을 위해서 매일 추천 영상을 올려드리고 후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피드백이 있고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는 사업자 카톡방 공경을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매일 아침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 밴드 활용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인스타 또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 리더로 승급을 하게 되기까지 도움을 받았던 제 네이버 블로그 계정인데요. 레이비의 행복착희라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 보기를 하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해 있는 것은 우리 아까 공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황성조생실 월간 키워드 검색수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고객이 네이버에 황성조생실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주유를 검색하다던가 이로플러스 사업 황성조생실 사업을 검색을 한다고 하면 가장 접근성이 좋게 제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주요 키워드라고 보면은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임산부 두유 그리고 황성조생실 지금 무료명 가입하면 평생 할인 언제 가입하셔도 평생 할인이 되지만 왠지 클릭하고 싶은 멘트를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황성조생실 회원가입 추척인이라든지 암환자 생실 암환자 면역제 그리고 당뇨대사증후군 식단 이런 것들 네이버에 검색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방암 항암 사례라든지 또 황성조생실 홈쇼핑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또 황성조생실 홈쇼핑 그리고 황성조생실 홈페이지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조회수에 빨강색 표시된 부분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를 케어할 때도 여행을 갔을 때도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지금 이 세미나 현장에서도 제 블로그는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그 제목 예를 들어서 임산보 두우라는 그 카테고리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4564명이 이 글을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황성조생실 홈쇼핑 추천인, 후원인 이런 거는 3077명 번 클릭이 된 거죠. 3077명이 조회를 한 겁니다. 조금 더 한번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저는 여기서 잘 보일 수가 않네요. 네,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제품이죠. 산산 대한분 생이식 뭐 당연히 사업이 궁금하신 분은 물통 마케팅 타워 그리고 뭐 추석선물 세트 항암환, 항암완, 제가 빨리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조금 그렇네요. 항암환자 수술 전 영양관리, 수술 후 영양관리 이런 키워드 그리고 장애 좋은 유산균, 이뮴푸드X 이런 것들도 다 검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정보를 또 통해서 이미 저희 사업을, 저희 제품을 모르는 분들 일반 건강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검색을 타고 이제 다른 정보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건강 정보로 뭐 고주파 온열 암치료라든지 이건 지금 2100회죠. 그리고 파워온이 출시가 됐을 때는 비타민 B분의 역할과 효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6,400회의 조회가 됐는데 그것은 16,400명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낮은 HDL 콜레스텔과 LDL 콜레스텔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9,590명이 조회를 해서 내용을 봤다는 겁니다. 네, 이런 노력과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결과인데요. 제가 2019년 9월에 처음 회원 가입을 했고 지금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현재 직추천수는 532명이고 이제 일기가 이번에 마감이 됐죠. 3월 15일 일기 마감 수당이 이제 팩추천 보너스 그리고 수당의 합계가 지금 380만원입니다. 1일부터 14일까지 1일부터 14일까지 이것은 제가 SNS로 제품을 홍보하는 이미지들인데요. 황성조생식 평생 할인이라든지 황성조생식 평생 면역이라든지 미강사의 변발군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초대하는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왠지 클릭하고 싶은 뭔가 그 새로운 이미지와 함께 연구를 올리고 있는데요. 언택트시대 네트워크 성공법 평성조생식 사업에서 이론 비즈니스가 굉장히 극초기 비즈니스라는 것을 홍보를 했고 실제 저의 파트너 한 분은 이 극초기 사업이라는 멘트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성조생식 평생직업 이런 멘트는 우리 사장님들도 같이 홍보를 하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에게 평생직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황성조생식 사업 제가 유튜브 계정은 이롬 짝꿍리더라는 닉네임으로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1년이 됐을 때 월 250만원 되는 그 수당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1년 월 200만원 수당 만들기 라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조생식 사업 요즘 왜 이렇게 핫해? 이러면서 SNS 사업자 모집하는 것도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되게 극심할 때 황성조생식 사업 짝꿍리더 집에서 돈 벌기 왠지 집에서 이거 조금 클릭주의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채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 채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서 세 군대를 다 터뜨리면 됩니다. 또 쉽게 배우는 황성조생식 사업에서 마이오픽스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론플러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그 컨벤션, 대전 플라잉 컨벤션 때 그 사업 비전과 승급식 스케치 영상 그것을 짧아잘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비전 리더로 승급을 하게 되면서 승급 수상과 소감 그 부분도 같이 이제 공예 영상을 올렸고요. 그때 받은 이 이론플러스 그 배치입니다. 이 배치가 그냥 리더가 되면 받는 배치이지만 굉장히 귀하고 가치있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도전은 파이오니아 리더입니다만 이것이 배치가 골드로 바뀌려면 이노베이티브 리더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넘어 이제 그 골드배치를 60을 내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노미안 리더 서밋 품격 있는 리더들의 제주 여행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팀에서 그 사주 신규 사업자를 위한 사주 완성 영상 보기 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 5년도 라는 책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5년 정도 포기 없이 하고 도전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뼛속까지 바쁘시고 열망하시고 오래된 날을 떠나시고 정말 해보지 않고는 무엇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멋진 황성조 생식 사업 이론플러스 사업에 도전하시고 같이 가치 있는 이 사업 정말 멋진 이 선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함께 이론플러스에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